콩으로 만든 고한다 고한다? 고란다 꼬마가 기술이 좋네 고란다? 꼬맹이가 엄마를 도와주네 꼬맹이가 엄마를 도와주네 꼬맹이가 엄마를 도와주네 고추맹이 토ㄹ이 고추맛 네 간판 찍고 있어요 KBS에도 나오셨네 즉석강정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가 전화번호도 있네 여기 주문예약 전화번호 도우에서 오세요? 예 제가 선전 많이 해드릴게요 아까 저기 따님이 하는거 촬영이 딱 좋은데 안하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나오십시오